조공연두 숲을 지나 저 멀리 웃고 있는 무지개 노랑 파랑 새 지저귀는 색종이 나각을 만들자 푸른 하늘 아래에닝과 뒤판에 다람쥐 놀고 어두운 밤하늘의 별님과 초승달님 모두 모아서 나만의 꿈재산을 도화지에 붙여보아요 모든 짓 함께하며 친구되는 색종이 나각 들어가는 네 가지 그리스도! 아 havia 이렇게 자리나уч cégeor 도 시간 Independents 내가 너무 불합해서 감사합니다.